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프라미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콜백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콜백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다보면 Synchronous or Synchronous라는 개념, 한국말로는 동기, 비동기라는 개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1, 2, 3, 4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끝날 때까지 뒤에 있는 명령은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있는 명령이 끝나면 뒤에 있는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ynchronous하다,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행을 제가 다른 코드로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SetTimeout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뭐냐 여기 있는 5000, 5000은 5초를 의미합니다 5초 후에 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된 인자인 저 함수, 저 콜백 함수를 실행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1, 2, 4가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5초가 지난 후에 3이 출력됩니다 자, 어떻게 실행이 된 건가요? 1, 2, 4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SetTimeout이 실행이 되는데 이 코드는 5초 후에 콘솔 로그 3를 실행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초 동안 이 4가 실행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4부터 실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5초가 지난 다음에 이 콜백 함수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콘솔 로그 3이 이렇게 출력된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 메인이 되는 실행 순서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동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이러한 실행 방식을 어싱크로노스하다, 비동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싱크로노스, 어싱크로노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싱크로노스는 명령이 실행이 끝날 때까지 다음 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싱크로노스,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비동기적인 명령을 동시에 실행을 시켰다고 하면 각자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싱크로노스하게 실행을 하면 좋은 점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쉬워요 자, 그런데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동시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지금 말하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할까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명령이 끝나면 또 새로운 명령이 실행될 때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싱크로노스한 거고요 어싱크로노스한 것은 명령이 실행되고 어싱크로노스한 명령이 실행될 때는 예약만 해놓고 얘는 얘대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 A에서 실행되고 있던 명령들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가 이쪽의 실행이 끝나면 말하자면 합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setTimeout이라고 하는 코드를 저기 저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거 자체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 비동기적인 처리를 하느냐 어떠한 명령을 실행할 때 그 명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거나 또는 주가 되는 작업이 아닐 때 비동기적인 처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을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서버와 웹브라우저가 통신을 할 때는 그 통신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인터넷이 들일 수도 있고 서버가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신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통신이 끝났을 때 콜백이 호출이 되면서 필요한 작업들을 나중에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누르고 여기 있는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검색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생활코딩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제가 ㅅ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우리 몰래 통신하는 걸 들켰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스라는 것 안에 삼성전자 사그라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게 뭐와 같아? 이것과 똑같죠 그럼 제가 새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대신에 통신을 하죠 클릭해 보면 새와 관련된 추천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페이지 리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것을 AJAX라고 부릅니다 AJAX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AJAX를 예제로 해서 프라미스를 배우긴 하겠지만 AJAX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업은 이 화면에 있는 AJAX 수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을 할 때 싱크로노스하게 동기적으로 통신을 했다면 사용자는 어떤 경험을 갖게 되냐면 통신하는 동안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이 웹페이지 안에서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통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패치라고 하는 API를 살펴볼 건데요 그 패치 API가 바로 프라미스를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프라미스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검색 엔진에서 자바스크립트 패치 API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패치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예제의 내용 속속들이 파악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주소를 주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 myjson이라고 하는 저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웹서버가 리턴해 준 json 데이터 타입을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 컨버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취지의 코드입니다 일단은 실행을 시켜보자고요 저는 새로운 예제 파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아까 보셨던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URL에 가보면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jsonplaceholder typicod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럼 미래에는 이 사이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이트가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라미스를 이해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에요 자 볼까요 이 사이트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또는 프로토타입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서버를 마련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나 또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이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서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포스트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즉 각각의 글들을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응답해 주는 URL을 우리가 획득한 것이죠 자 카피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제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그 URL을 이렇게 붙여 넣기 합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제가 데이터 내용을 캡처해갖고 이렇게 일부분만 캡처해서 띄워놨고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실행하기 전에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데이터는 json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json이라고 저렇게 처리했습니다 대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는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my.json이 그대로 콘솔 로그를 출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콘솔을 키우고 키우고요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0번째 데이터를 보면 id가 1이고 body는 qia로 시작합니다 id는 1이고 body는 qia로 시작하죠 즉 여기 있는 이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된 텍스트를 우리가 이런 코드를 통해서 뭘로 바꿨어요? javascript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꿨던 것이에요 그러면 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버와의 통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처리들은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콘솔 로그 1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다가 콘솔 로그 2라고 이렇게 하면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1과 2가 먼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통신이 끝나서 그것을 json 데이터 타입을 javascript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는 그 복잡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온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가 사용한 이 den이라고 하는 것 저것이 바로 promise입니다 자 우리 patch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옆에 보면 patch라고 하는 메소드 메소드가 함수와 같은 말이에요 자 저것을 한번 클릭해 보니까 아 안타깝게도 한국어 페이지는 제공을 안 하네요 그래서 영문 페이지로 바꿔서 이 patch 함수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patch 함수의 어떤 형식은 이렇습니다 자 patch라는 함수에 리소스를 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url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atch 함수는 어떤 값을 리턴할 것인데 그 리턴 값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관심사에요 쭉 내려가 보면 리턴 밸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promise 데이터 타입을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promise 데이터 타입은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patch가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는 patched 라고 이렇게 변수를 줬어요 그리고 저 변수를 콘솔 로그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patch 함수는 promise라는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문구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함수의 리턴 값이 promise다 그러면 그 함수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함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함수가 리턴한 값은 두 개의 함수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정확한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는 then이고요 또 하나는 catch입니다 자 then이건 catch건 둘 다 callback 함수를 받습니다 자 여기 callback 함수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둘 다 파라미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 then의 파라미터는 result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catch는 reason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파라미터 이름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then은 언제 호출되냐면 patch를 통해서 실행한 결과가 성공했을 때 then으로 전달된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그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결과 값이 있다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callback 함수 이 promise를 리턴하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실패를 했다 그러면 catch 안으로 전달된 callback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로는 그 이유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result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response 타입의 객체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매뉴얼을 보면 이 patch의 return 값은 promise고 resolve죠 자 resolve는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response 객체를 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 patched의 then으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되면서 response 객체가 전달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번엔 일부러 한번 실패해 볼게요 console.log 자 이렇게 처리를 했죠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result가 실행이 됐는데 제가 주소를 일부러 틀려 볼게요 자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게 reason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callback 함수 catch로 전달된 callback 함수가 실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url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복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프라미스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동기적인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그 작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것이 프라미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효용 중에 하나고 성공했을 때는 then으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될 것이다 실패했을 때는 catch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될 것이다 라는 표준화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코드를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patch는 프라미스를 리턴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로 뽑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그냥 이 patch 함수 호출된 다음에 나오는 게 return 값이 프라미스니까 그 뒤에 이렇게 den을 붙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en도 실행시키고 나면 또다시 프라미스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프라미스는 이렇게 체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를 처리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그 뒤에다가 이렇게 catch를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해서 성공했을 때 den에 들어있는 함수가 호출될 것이고 실패했을 때는 catch에 들어있는 함수가 호출된다 라는 이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result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 매뉴얼 보신 것처럼 얘는 response 객체거든요 그래서 response 이름을 바꿔서 좀 더 그럴듯하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도 response를 좀 바꾸고요 그리고 에러가 어디서 나네요 여기 세미콜론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자 리로드 했습니다 자 이렇게 response가 나와요 자 이 response에는 여러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서버랑 통신에 성공했는지 여부 또 서버와 어떤 통신을 한 결과를 코드 값으로 보내준다든지 여러가지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 자체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거든요 저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가공을 하고 어떤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리스폰스가 갖고 있는 함수 중에요 텍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제이슨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이슨이라고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제이슨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는 제이슨 데이터 타입에 맞게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으로 돌려주게 돼요 자 이때에 이 리스폰스 제이슨이라는 것을 제가 리로드해서 그것이 얘가 뭘 리턴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턴해보죠 실행시켜 보면 자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와요? 프라미스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리스폰스 제이슨을 했을 때 얘가 리턴하는 값 또한 프라미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프라미스가 하는 역할은 제이슨 텍스트를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을 하는 프라미스고 그 프라미스는 그 컨버팅 작업이 끝났을 때 데인을 호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요거 이제 주우고요 자 리스폰스 제이슨 이라는 것은 프라미스에요 그러면 제가 리턴하는 값은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다? then과 catch를 쓸 수 있다 우리 catch는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 즉 콜백 함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는다 자 그러면 잘 받아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리로드를 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짜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json 텍스트를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꾼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저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저것을 가공해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매우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오타가 있네요? s가 빠졌군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도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자 이거 주석 처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 den의 콜백 함수가 response.json을 리턴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얘도 실행하면 뭐라고요? promise에요 그 promise를 리턴한 거예요 자 den으로 전달된 콜백 함수가 promise를 리턴하면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또 처리할 수 있냐 이 뒤에 있는 den을 또 달아서 여러분이 이 den에다가 콜백 함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아까와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우리 정리 좀 할까요? 자 promise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promise는 den을 사용할 수 있죠 그 den 안에서 다시 promise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또 den을 사용하는 겁니다 den 안에 den이 들어가고 den 안에 또 den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걸 이제 next 방식이라고 합니다 next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den 안에서 promise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이렇게 den과 den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체이닝 했다라고 해요 체이닝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체이닝 방식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뭔가 좀 심플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 promise를 제가 이미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 이미지들 중에서 이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promise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즉시 pending 상태예요 즉 진행 중이다 대기 중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성공했으면 den으로 전달된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걸 resolved 상태라고 하고 자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안으로 들어간 callback 함수가 실행됩니다 rejected가 되는 거고요 then이건 callback이건 새로운 promise를 리턴하면 다시 pending 상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엔 다시 den과 catch를 사용해서 예외 처리 또는 성공했을 때의 처리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promise 무엇인지 좀 아시겠나요? promis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api를 만나면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시겠어요? 자 이번 수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셨다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제 탓이에요 그리고 저도 promise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원래 어려운 게 정상이기도 하니까 혹시 이해 안 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차로 익숙해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promise의 소비자를 만들어 드리는 수업이었어요 promise를 만들어서 비동기 처리를 직접 하는 방식은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후속 수업을 통해서 다뤄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 후속 수업이 더 궁금하시다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지도 섬화를 방문해 주시면 후속 수업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